저 벽화 한가요? 벽에다, 벽지에다 직접 그린, 산수화. 누가요? 벽지에다 지인분이. 비싼 인테리어 소품보다 그림, 그림 하나로 공간의 미도 살리고 선물도 하니 이게 정말 일석이조입니다. 고풍스러워 보이네. 근데 진짜 어떤 그런 그림이나 인테리어 그런 것보다 소프렌즈 집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너무 멋스럽네요. 자, 다음은 주부들도 그리고 저도 관심이 가장 많은 주방으로 가볼까요? 주방 인테리어 포인트는 강렬한 레드. 깔끔하면서도 식감을 자극하는 붉은색으로 아내만의 주방을 꾸몄습니다. 오우, 여기 지금 도를 닫을 수 있게끔 해놓으셨군요. 이런 아이디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실하고 분리가 딱 돼서. 슬림들 오시고 닫으세요. 네네. 문 하나로 거실과의 공간 분리는 물론 주방 실용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게다가 주방에서 독특한 역할을 한다는 창문. 꽤 넓은 창이 있어서요. 음식을 할 때 문을 열어도 환기가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저 앞집, 앞집인가요? 이쪽에서 언니가. 영현마 부르며. 네, 언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렇죠. 얘기 전영상을 하면서. 너무 많은 변화가. 그렇죠. 사실 아파트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는 아는데 얘기를 별로 못 나누겠어요. 뭐 들어가고 나가고 시간도 잘하고. 도심보다 더 끈끈한 이웃간의 정을 느끼게 해준 전원생활. 하지만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여긴 뭐 초지겠어요. 오자. 남편분께서 하셨을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전원주택을 한번 살아보자. 반대는 안 하셨어요. 그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들어가서 살쪄하니까는 겁도 나고. 무섭고 두렵고. 그쵸. 저희랑은 공정이시죠. 도시에서 살다가 저래도 그랬겠어요. 엄마들. 두려움이 시작한 전원생활이라 그런지. 남편의 도움이 무척 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서 부부금실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결혼사진이시네요. 그렇다면 부부만의 공간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얼른 가볼까요? 와. 안방도 그리로 가나요? 네. 어머. 여긴 무슨 호텔 어디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긴 복도를 통해 부부만의 공간을 분리하니. 레드카프식 갈려있는 것 같아요. 마치 집을 두 채로 따로 나눠 넓게 쓰는 듯한 효과가 있는데요. 뭔가 마음가짐이 다를 것 같아요. 두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와. 여긴 또. 금실 조끼로 소문난 부부의 침실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은 창에 원목 가구를 배치해 포근한 느낌을 살렸습니다. 와. 아버님께서는 이 공간에서 가장 처음에 마음에 드신 게 어떤 거였어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다 괜찮아요. 안방의 포인트는 따로 있었는데요. 육주가 수영장이에요. 영화에서 나올 법한 넓은 육주. 사실 아내의 로망이 듬뿍 담겨있었습니다. 제 로망은 이렇게 월풀하면서 스파이면서 와인도 한 잔 먹고 바다를 보면서 볼까. 그런 거를 좀 상상을 하면서 했는데. 너무 멋있죠. 4년 동안요? 네. 영화 같은 거 같은데. 네, 영화일 뿐이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물 봤는데 시간이 쌓아 나갔다 보니까. 이거 아내의 로망이라는데 제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시청자들 앞에 굳게 약속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지금 물 받고 계시겠네요. 아내의 행복은 남편하기 나름이에요. 좁다란 계단 위로 힐링하우스의 하이라이트가 숨겨져 있는데요. 도대체 뭐예요. 어머, 동안 속 나라로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머, 아이들이 보면 너무 좋아하겠다. 세련된 1층과는 달리 다양한 소품들로 꾸며진 2층. 이곳에 있으니 마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아요. 소풍 가게 같아요. 여기 너무 좋은 공간이다. 여기서 지금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작업하는 거예요. 뭐 하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